국제 물류주선업체 7곳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 포워더 인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국제물류협회는 20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최종 선정된 7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가졌습니다. 지난 4월 국토부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제물류협회는 8개월간의 심사업무를 진행해 올해 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날 우수 포워더 인증을 받은 업체는 유니코 로지스틱스, NNR 글로벌 로지스틱스 코리아, 로얄 에어 NC, ULS, 오리엔트 스타 로직스, 동서 콘솔, 한큐 환신 익스프레스 코리아 등 7개사입니다. 지난해 10월 첫 시행된 인증서 수여식에서 국토부는 국제물류주선업체 20곳을 우수 포워더로 인증했습니다. 올해 7곳이 인증을 수여하면서 인증서를 취득한 기업은 총 27곳으로 늘었습니다. KSG 뉴스 이근하입니다.